네, 무대 굉장히 잘 봤고요. 일단, 초반에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한 명이 튀거나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긴 했어요. 이제 다들 잘 하시는 거 아니까. 근데 보다가 저도 아까 정원군이라고 했나요? 네, 잘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, 제 기억에.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항상 열정 하나로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팀 이름처럼 앞으로도 발견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.